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그 나라 체제가 이렇게 개방적이고 이러면 방문객들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개방적인 체제가 아니고 좀 억압적인 체제 같으면 도착하는 입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죠 중국을 방문하는 것하고 미국을 방문한 게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들 숫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국적 항공사에서 항공기 운항을 중재할 정도로 그렇게 아마 문제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중국에 사람들이 안 가는 사람들이 물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또 가면 가는 사람들이 또 늘겠죠. 그런데 어쨌든 중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중국을 안 가는 한국 사람들 지금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굳이 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했지만 회복불령 중국행 여객수가 극감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고심 끝에 김포와 베이징 노선 운항을 중단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행 여객수는 코로나 전보다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시진핑의 일당 체제가 이렇게 고차가 되고 나면 상당 기간 동안 중국이 전체주의 성격의 그런 국가로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인민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뭐 cctv라든지 생체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여러분들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중국 공상당의 일당 지배 체제가 과거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중국에 사는 분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한반도의 전체에 깊은 그런 그림자를 들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양반이 이제 중국 대사가 중국 외교부에서는 국장급인 모양이네요. 보니까 한중관계가 갈수록 꼬여가는 가운데 항공기를 통한 한중관 민간교류도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선악 개념이 별로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삼국지가 그렇듯이 그냥 이기면 정의가 되는 것이고 이기면 선이 되는 것이죠. 근모술수라든지 묘략 관계 계책 이런 부분들이 아주 능숙하고 그것이 찬양받고 합리화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나 교육적 배경 하에서 중국 공상당의 고위직들이 다 성장했을 거라고요. 백년 하청인 겁니다. 교육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인간이란 건 수명이 길기 때문에 수십 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교육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중화민족주의를 그냥 강조하고 이런 교육을 안 받겠습니까 중국행 비행기를 탄 여객수는 올 4월 5월에 4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금보다 74% 급감했다. 중국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뭐 어떤 정해진 규칙이란 게 없습니까 본인들의 입맛대로 뭡니까 교육도 조였다가 넓혔다가 하고 중국 내 여러분들 기업들도 그냥 탄압했다가 안 했다가 하니까 그런 믿을 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이런 중국이란 나라의 성향이란 것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앞으로 상황이 좀 나아지더라도 북한도 여러분들 아주 북한의 인민들이나 수뇌부도 중국을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가지 그러니까 참 그리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부터 계속해서 영토적 야심이 있지 않습니까 영토적 야심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렇게 하니까 영토적 야심이 있어가지고 본인들 목표는 그렇겠죠 자유 대한민국하고 국경을 맞댈 수는 없고 적절한 도움을 줘가지고 남북한이 여러분들 통일이 되면 골치가 아프니까 분리해서 관리하는 정책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연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렇게 도움을 주고 대한민국은 댓글 조작이나 여론 조작을 통해가지고 때로는 선거 개입을 통해가지고 친중 정치 세력들이 영구 집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몰아주겠죠 그렇게 해서 친중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반도를 본인들과 함께 복속시키는 겁니다 그게 뚜렷한 거죠 그래서 선거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아주 이해가 일치하는 겁니다 두 쪽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선거까지 여러분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론 조작만 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여론만 돼서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근거 이유만 확보가 되면 무조건 득표수는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노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더무니까 기가 찬 거죠 자식들하고 얼마나 앞으로 고생을 할지 어떻든 간에 중국 안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이 중국 방문을 잘 안 하지만 예전에 중국에 이런 강연 때문에 방문하고 나면 그렇게 상큼한 나라가 아니죠 그렇게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그렇게 드문드문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게 희한하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이익이 되면 다 정의인 나라니까 안 바뀝니다 국민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중국의 내정 간습이라든지 선거 개입 여론 조작 특히 중국 출생인 그런 뭐죠 그런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개입하고 유학생을 동원하고 개입하고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이렇게 해야 나라의 정체성과 자립자존을 지킬 수가 있을 건데 잘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많이 되죠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